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성시경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겪은 내용에 대해 최근 유튜브에 업로드 되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꼭 성시경만의 겪었던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20-30대에서 핸드폰 브랜드를 가지고 평가르게 하는 경향이 좀 심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성시경은 오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먹을 텐데에서 순댓국집을 방문해 밥을 먹던 중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촬영하며 난 개인적으로 아이폰보다 갤럭시 사진이 더 따뜻한 것 같다. 잘 나오는 것 같다고 말을 한 후 얼마 전 어린 여자애를 만났는데 오빠 갤럭 있어요? 라고 하더라며 겪었던 일화를 전했습니다. 어린애들은 당연히 아이폰이어야 하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갤럭시는 아저씨들의 폰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와 신기하다 좀 봐도 돼요? 하면서 구경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난 갤럭시 쓰는 게 전혀 불편함이 없고 심지어 아이폰도 썼었다 하며 그런데 난 이쪽을 더 편하다고 느낀 거고 어린 친구들은 맥에 익숙해져 작업할 때 그걸 더 편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더 트렌디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재석도 유튜브 방송에서 요즘 애플을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을 쓰고 있다며 제가 삼성의 광고 모델은 아니지만 뭔가 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도 아이폰을 선호하며 아이폰으로 찍은 셀카 및 영상을 수시로 SNS에 올리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젊은 층의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 연령대에서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우세하지만 20, 30대 층에서만큼은 아이폰의 인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에서는 아이폰 사용자가 65%, 30대에서는 41%를 차지했고 40대에서는 18%, 50대 6%, 60대 4%로 나왔습니다. 저 또한 현재 갤럭시 핸드폰과 워치를 쓰고 있고 영상 편집용으로 맥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쓰는지는 본인의 스타일 업무, 사용 패턴 등에 따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왕따나 무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갤럭시와 아이폰을 가지고 편 까르게 하는 요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